안녕하세요. 행복한 꽃 해나달기입니다. 어서오세요. 읍상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한 꽃그릇 화분 소개 시간입니다. 이거는 4월 특가분이에요. 봉 시리즈의 화분이에요. 봉에 이렇게 써있어요. 이 화분도 제가 많이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. 이 화분에 신기해진 화분들이 다육들이 저한테 많을 거예요. 이거 할 때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것만 받으면 신나서 열심히 소개했는데 다육이 다 심었습니다. 다 심어서 키우고 있고요. 이 화분의 특징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무광이라는 거죠. 무광 화분이고요. 중국에서 수입된 화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의 화분이 6개예요. 4 플러스 2예요. 4개 가격에 2개를 더 드리는 거예요. 4월 특가 화분. 이거는 6번입니다. 6번. 6번 화분이고 다 똑같아요. 코사지 색깔 꽃 해바라기 꽃인데 이 해바라기 꽃의 색깔만 다르게 6개가 다 가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. 이거는 제가 사이즈를 보면 이거는 7.5cm 10cm 10.5죠. 10.5네요. 10.5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사이즈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화분이죠. 이거는 아무거나 다 심어도 예뻐요. 제가 이제 이거 금광다육께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다육을 이렇게 앉혀봤어요. 이거 똑같은 화분이에요. 그 전에 제가 받아서 쓰던 화분 비어있어서 마치 여기다가 심어놓지는 않았어요. 흔들버리죠. 이렇게 심어주면 예뻐요. 이렇게 심어도 되고 또 목대가 있는 거 둥성한 거를 심어도 잘 어울리고 또 조그만 창들 심어도 돼요. 제가 좀 찾아볼까요. 있을 텐데요. 아이고 아이고 찾아볼게요.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. 찾았습니다. 이걸 심어놨네요. 이거 이게 골든글롬인가 이런 벽으로 가버리고 없어서 이걸 심어놨어요. 로우인가 이름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심어도 돼요. 이런 식으로 목대가 없는 거 이런 거 심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화분이지만 느낌 보시라고 이것도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거든요. 이거 이제 발디를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이런 거 심어도 목대가 있는 거 심어도 예뻐요. 이거 이제 그림만 다르고요. 사이즈는 똑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니벨을 제가 아까 날 심었었는데 심었습니다. 지금 흙에다 고정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거든요. 미니벨 금이에요.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돼요. 예쁘죠. 잘 어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 그거거든요. 아이고 마사가 그거? 그거거든요. 4월 특가 화분 4월 특가 화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건 행복한 코꾸루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4월 특가 화분의 4 플러스 2예요. 4 플러스 2 화분이고 색깔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지금 여기 노란색 보여드렸고 뒤에는 없어요. 다리 4개가 이렇게 붙어있고 속안에는 이런 식으로 다리 부분에 약간의 홀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늘색 꽃, 해바라기 꽃이에요.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클라바트를 심었는데 달풍경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 여기에 아마 4,000원인 거 괜찮죠? 어울리죠? 이렇게 심어도 돼요. 이거 이제 핑크 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베이지톤의 꽃이 이렇게 그래서 꽃 색깔만 틀리고요. 다 똑같아요. 봉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. 이 화분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황색 꽃? 살색 꽃 이렇게 앞에 부분에만 꽃이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핑크 핑크가 아니 빨간 꽃이에요. 이렇게 해서 여섯 색깔이에요. 6종 여섯 색깔로 해서 4월 특가합은 4 플러스 4 플러스 2 그러니까 6종 6종입니다. 이건 아닙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화분이고 이렇게 6개 화면에만 보이는 6종이 가는데 가격은 28,000원입니다. 28,000원에 판매하고 계시는 4월 특가합은 이거는 6번으로 선택하시면 이게 가요. 4각분이고요. 약간 롱 스타일의 화분이라서 목대 있는 거 심어주면 맞을 것 같아요. 그죠? 다 목대가 있습니다. 얘도 강리도 목대가 있고 미니벨 금도 목대가 있고 그렇습니다. 저것도 이것도 굵은 목대 안 있어요. 보시면 제가 목대를 밑에서 숨겨서 이렇게 있어요. 이제 풀이 나왔더라고요. 이렇게 오늘 4월 특가합은 4 플러스 2 로 판매하고 있는 화분 6번 화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 안녕